호랑이 탈인형이 왔습니다. 언박싱 하겠습니다. 이거는 중짜리에요. 저희가 중과 대 두가지가 있는데 모자는 이제 무리를 빼가지고, 이 작은 박스에 다 들어가죠? 이 박스 하나에, 그리고 신발도 다 들어갑니다. 모자는 얼굴은 조금 싸우고 나중에 하고, 오 포토 입어야 되겠죠? 오 포토. 이렇게 해 놓고. 옛날에 교회에서. 아주 옛날에. 중짜리. 중짜리인가? 자 카메라. 아. 좋습니다. 좀 짱가, 아니면 딱 맞나? 딱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딱 맞아요. 발이 이게 있어요? 아무것도 없어요. 이렇게 하면 반짝반짝낀다. 이렇게 반짝반짝 낀다. 딱 맞는 것 같아요 호랑이 발이 이렇게 생기지 않은 것 같은데? 오리 발 같은데요? 이거 손가락이 4개야 네, 어쨌건 네 손가락이 4개인데 눈을 지금 이쪽으로 봐야 돼요 눈을 이쪽으로 입으로 여기에 눈이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점은 참고하셔가지고 볼 때 좀 이렇게 이 정도 바닥이 보여요 야! 지금 이제 호랑이이니까 이렇게 눈을 눈을 other 주문해서 ideas 입국이 입국이 예쁘게 눈을 눕는 아침 입국은 또 입국이 입국이 입국이었어요 성격은 입국은 입국 유튜브 감사합니다.